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전 착하고 친한 친구인 척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개음흉한 그랬으니 한번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잘난 친구 어찌해서든 후려치려고 음침하게 댓글까지 주작하다가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당한 여자 원지 친구 조건에 비해 너무 과분한 전문직 소개팅 남들 제목 그대로에요. 제 친구가 조건에 비해 너무나 과분한 그런 소개팅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친구 험담을 하려는건 절대 아니구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서 말이죠. 일단 제 친구 키는 아담하고 얼굴도 그냥 되게 예쁜건 아니지만 나름 귀여운 상이긴 합니다. 전날 지방 4년대 음대 졸업 후에 국가에서 돈 나오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중이며 제가 알기로 월급이 100만원도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게 얘한테 소개팅 주선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더 의문인건 그 상대 남자들 직업이 정말 하나같이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 뿐이에요. 워낙에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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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주곤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어요. 왜? 그 남자들 공부로 따지면 상위 1%인데 도대체 왜 제 친구를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혹시 허언증인가 싶기도 했는데 살짝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진짜로 만나고 있더라구요. 여하튼 얘네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아파트가 있길래 이 역시나 마찬가지 제가 좀 알아봤더니 한 10억정도 해요. 지방이고 평수는 4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 부모님은 두분다 전문직이고 또 그걸 떠나서도 조금 여유로운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팩트로만 따져봤을 때 얘네 부모님이 전문직에다가 여유롭다 이거지 제 친구는 절대 그런게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 착하고 사랑스러운거 이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딱 조건만 봤을 때 냉정하게 학업도 학교도 그닥이고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월급이 100만원도 안되고 해서 이런 것들만 나열해보면 솔직히 얘 평범히 이해하거든요. 특히 월급은 거의 개인용돈 수준이죠. 그런데도 전문직 남자들은 이런거 안 따지고 그냥 음악하는 여자면 다 좋아하는건가요? 뭐죠? 뭐 친구 말로는 자기 부모님 덕분이라며 그게 아니었다면 감히 그런 소개팅이 나한테 오겠냐 이런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요. 그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납득이 안돼요. 아니 그래 뭐 소개팅 하려는 것까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친구한테 까인 사람들도 계속 연락해오는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는걸까요? 제 친구가 정말로 그정도의 조건이 되는건가요? 물론 저도 친구가 행복하고 잘되면 좋아요. 좋죠? 하지만 친구 본인 조건에 비해 너무 과분한 사람들을 그것도 계속 소개받는거랑 결혼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거 또 친구는 그런 남자들한테 삥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이겁니다. 혹시 제가 뭐 놓치고 있는게 있는걸까요? 말좀 해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뭔소리야! 부모님이 전문직이라며 그러면 그냥 다 끝났는데 그런 부모를 통한 소개팅이면 전문직 만나는거야 이건 뭐 일도 아니지 뭐 그리고 지금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주셨는데 얘가 결혼한다면 얼마나 많이 퍼주시겠냐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 하고 거기서 끝내 너 친구라며 네 됐으니? 그 남자들은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대충 뭐 한 8년만 모아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나요? 금방 살 수 있을거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건가요? 2번 남보다 인생 8년을 앞서갈 수 있는거면 실로 엄청난 메리트인데 그걸 지금 말해라고 하냐? 아주 그냥 친구 후레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구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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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전문직 남자들 중에 처가 덕 보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님 친구는 바로 그런 집안인거구요 친구 부모님이 전문직에다 재산도 많으니까 결혼할 때 여자가 집도 해올거고 예단도 억대일거고 또 비싼 외제차에 나중엔 운 좋으면 병원 개원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줄을 서는겁니다 대댓스니? 제가 의사 변호사면 같은 전문직을 만날거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조금만 모아도 친구 아파트 정도는 금방 살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제 생각이 틀렸나요? 2번 이런 소리는 일단 전문직부터 대고 난 뒤에 합시다 3번 님 뭐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부럽다 이건가요? 대댓스니?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저는 걱정이 되서요 혹시 나중에 무시당하면서 하는건 아닌지 이런 마음입니다 2번 아니 근데 그걸 왜 님이 걱정합니까? 대댓스니? 왜라니요 친구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는거죠 3번 깔깔 아니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님 걱정이나 해요 4번 야 이순이 진짜 음침하다 찐친이라고 하면서 친구 아파트 시사까지 알아봤네? 친구의 행복을 바라는거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거지 뭘 그렇게까지 하고 또 이런 글까지 쓰고 있어요? 너같은걸 친구라 생각하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다 대댓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겉으로는 분명 친구의 행복 이러면서 그 속은 개음흉해 글 곳곳에 그런게 다 드러나 5번 부러움을 넘어가지고 깽파를 놓고 싶은거네 참 못났다 끌끌 대댓스니? 무슨 소리에요? 저는 지금 친구를 걱정하고 있는거라니까요 2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니가 걱정을 하냐 이거지 내 말은 그리고 지금 이게 걱정이냐 이게? 질투로 눈꼬리 확 뒤집혀가지고 부들부들 하는게 다 보이는데 6번 야 너 솔직히 말해 친구가 아니고 그냥 니가 짝사랑하는 여자지? 그렇지? 너 안 만나주고 다른 잘난 남자들만 골라 만나니까 그게 억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 난리 치고 있는거 아니냐고 내 말은 맞잖아 추가 친구가 친구가 평소 딱히 돈 걱정은 안했지만 그냥 중산층 정도라 하니 저도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친구 부모님 집안 얘기 들어보면 뭐 다들 뭐 교수의 의사의 사업가 그리고 뭐 사촌들도 명문대 다니고 혹은 전문직 등등등 다 괜찮고 좋거든요 오직 이 친구 본인만 전공도 그렇고 또 학교도 지방에 이름 모를 학교야 그리고 저요 얘랑 되게 친하다니까요 자기 부모님께 효도 못해드렸다며 울고 있을 때 저도 같이 울어줬어요 그런 친구라고 그래서 얘가 혹시 불행해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말려야 하나 응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네 집 병원 차려줄 정도는 아니에요 댓글 1번 음대 출신의 소일거리만 하고 있는 자식한테 10억짜리 40평 아파트도 증여해주시는 분들인데 말이야 전문직 남편한테 무시당할까봐 걱정을 한다고 이보세요 현실은 서로 결혼하려고 줄 서는 그런 스펙입니다 니 친구는 어 2번 아니 친구네 재정상태를 쓰니 니가 다 알아요? 병원 차려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러고 앉았네 개취하게 뭔데 통장 다 봤어? 건물이 몇 채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다 아냐구 3번 야 너는 걔한테 이미 잤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대댔스니 저는요 그저 제 친구가 걱정이 되니까 이러는 겁니다 2번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걱정인 건데 댓글 4번 참고로 이 댓글 4번은 쓰니가 쓴 글인데요 본인이 아닌 척 댓글을 달았지만 네이트판에는 쓰니가 댓글을 쓸 때 쓰니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걸 모르고 댓글을 달았어요 보니까 이 쓰니는 비록 자기 친한 친구지만 전문직이랑 결혼하면 지식 수준도 차이가 날 거고 그러다 보면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는 건데 그게 딱 보이는데 여기는 다들 꼬여있는 건지 전혀 쓰니 말을 이해를 못하네 대댔스니 야 이 미친 쓰니야 너 지금 혼자 뭐하는 거야 설마 지금 어? 여럿몰이라도 해보려고 이러는 거야? 이후 댓글을 바로 지웠지만 박제가 됐고 거기 박제된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야 미친 내가 다 수치스럽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인 척 연기까지 하네 아우 소름도다 추가 2번 아니 저기요 제 친구네 그냥 중산층이에요 재력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거 저만 이해가 안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든 적당히 해야죠 학벌 차이 많이 나면 제 친구 무시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질투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저는요 제 친구가 맞는 곳에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구요 댓글 1번 어 친구는 맞는 곳에 가고 너는 일단 좀 쳐맞아야겠다 이리와 2번 야 지금 추천수가 빵개다 빵개 끌끌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 하긴 너 쓴 추각을 보니까 이거 완전 악질이냐 악질 끝까지 걱정하는 척이요 또 아까 보니까 댓글 주작도 하는 것 같더만 야 정말 추하다 달달달달달 3번 아니 얘는 댓글로 여론 주작하려다가 걸렸으면 글 삭을 해야지 글 지우고 도망이 나가지 끝까지 존버하면서 이 지랄하고 있네 정말 대단하다 너 4번 지금 모든 댓글에 반대를 하나씩 받고 있는거 보소 이야 글뿐만 아니라 하는 짓도 그냥 끝까지 음침하네 끌끌 되될까? 처음엔 주작이 아닐까 했는데 얘 지금 하는거 보니까 주작이 아닌거 같아서 소름돋아요 뭐 그게 아니라 해도 주작이 완전 미친 인간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뭐 5번 이 자식 이거 절대 친구 아니고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엄침하게 막 들이댈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 막 살펴보다가 개 까이면서 물쳐먹고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이러고 있는거요 댓글 왠지 저도 친구보단 남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댓글까지 주작을 하고 그랬던건가 아이씨 소름돋아 이야 지금까지 100대1로 싸우는 사람 여럿봤지만 이렇게 댓글을 주작하면서까지 싸우는 사람은 또 처음이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Which 런 い